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0W는 15호 태풍 렌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992헥터파스칼로 최대 풍속이 초속 23m, 시간당 83km로 서북서쪽으로 시간당 19km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약간의 예측들은 다르지만 각국의 기상청들은 태풍 16호 민들레는 오늘 25일 토요일 오전 9시 괌 서북서쪽 약 830km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며 26일 일요일에는 괌 북서쪽 1050km 해상에 도착하고 27일 월요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위치하면서 28일 화요일 그리고 2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오키나와 남동쪽 약 630km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의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를 거치면서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서 제주도와 한국 남해안에 큰 영향은 안 줬으며 일본에도 생각보다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지나간 지 일주일 뒤에 16호 태풍 민들레가 북상하면서 민들레는 강력한 태풍으로 바뀔 것으로 전세계의 기상청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슈퍼태풍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전세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단지 한 가지 다른 예측상의 다른 점은 우리나라 또는 일본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동쪽으로 꺾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과 한반도에는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일본을 관통하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측상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9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에는 그 정도 시간은 되어야 태풍이 한국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동쪽으로 꺾여질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지며 9월 29일 오전에는 일본 도쿄를 관통할지 아니면 스치듯이 그냥 지나갈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번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도쿄를 관통하게 된다면 수많은 대지진 예언자들과 지진학자들 화살학자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일본에 대한 예측을 하셨던 분들의 예측대로 2021년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일본의 피해와 함께 더불어서 대지진이 곧 이어서 발생할 확률도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안 좋은 일은 연이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도쿄를 직접 간통하여 큰 피해를 줄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서 간접 영향만을 주면서 큰 피해 없이 넘어갈지의 여부는 하반기 일본이 대지진과의 연결고리가 되느냐 마느냐의 판단도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